네 원정 구수한 이렇게 누룽지가 먼저 나와요. 아이고 이거 한대밥 먹고 있으면 저희는 이제 코다리라고 간장게장 전식인데 저번에도 요걸 제가 돌게장 먹었잖아요. 하나도 안 짜고 너무 맛있습니다. 그리고 반찬 하나하나가 되게 정갈하게 나와요. 여기는 홍도 육교 바로 오른쪽에 위치했는데 어떻게 보면 숨은 맛집이지. 저 혼자 공유하기엔 그래서 여러분들 깔끔하게 나오고 좀 이따 코다리가 딱 나오면 세팅이 완료입니다. 고맙습니다. 간장게장 아닙니까? 집이네. 네 오늘 또 하이라이트 코다리가 나옵니다. 이모님이 정정잡게 딱 잘라주시면 철판에 이렇게 바로 요리해서 바로 나와요. 그냥 묵교조의 그 알죠? 그 기대감. 그런 느낌. 고맙습니다. 이게 코다리입니다. 코다리. 간장게장. 고맙습니다. 요렇게 세트 몰을 그냥 집나간 멸일고 나발이고 그냥 끝나는 거죠? 야 이거 가방을 열어서 따뜻한 공기밥에 이거 어디죠? 여러분들 와 이게 그냥 말이 필요 없네. 지글지글 자글자글 그냥 소리에 뒤지고 맛에 뒤집니다 여러분들. 겉반추. 차는 안짱니다. 견장은. 견장은. 그죠? 게장. 요거 밥 안쭐. 게장 딱 하나 먹으면. 이거 말해 뭐해. 그냥 드리킹. 게장 드리킹. 아이고야. 아 구조합니다. 오늘은 하영이래서. 코다리에 간장게장. 자 여러분들. 맛있는 점심 하시고요. 오쭤복회반의 다음 영상으로 인쇄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도. 저한테 성ไ Bike.